자 실전반주 가락연구회 박무수입니다. 요즘 너무 접하기 쉬운 우리의 전통 타악기들 장구나 북이나 꽹과리로 여러가지 대중음악들을 연주하는 우리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의 생활 리듬 아카데미입니다. 꽹과리로 마치 기타 소리처럼 또는 올겐 소리처럼 또는 브라스 밴드처럼 낭낭한 쇠소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대중가회를 연주하는 짚어보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또 막간에 올드팝, 프라우드 메리, 물레방아 인생이죠. 한번 꽹과리 장단으로 연주해봅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우드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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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